여관에 가서 확인해 달래요 아 나 이... 뭐? 뭐야 뭔데 뭔데 길이 아닌 거 같은 곳을 먼저 가야 될... 저건 뭐야? 야 뭐야 저거는 걔 징그럽게 생겼어 싸우고 싶지 않아 아 잠깐만 걔 징그럽게 생겼어 진짜 너무 혐인데? 다행히 엄청나게 세고 그러진 않네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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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 징그럽게 생겼어 진짜 야 뭐 걸렸냐 나 추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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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밍이고 나발이고 추럴부터 깹시다 아... 극혐인데 가기 싫은데? 야 무슨 베데스다야? 아 아무리 내가 스카이림 다크솔이라고 해도 그렇지 너무 스카이림이잖아 스카이림보다 조금 더한데? 아씨 파밍하기도 싫다 야 암살자에요? 너 암살자였어? 아 잠깐만 상자가 있는데 얘 옆에 있어 하... 가니침낭 꺼지시고요 어우 야 개극혐 굳이 말하자면은 헝검이 나온건 좋네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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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대가 생명선이다 내 생각에는 어 지금 붕대만 한게 없다 지구력이 좀 떨어진게 흠인데 쓰읍... 난 광택재가 있으니까 암 모른짓다 아 버섯이랑 내가 사놨었나 보다 저번에 뭔가 있네 내려가는걸로 할까? 아... 하... 체력도 좀... 적고 아 다행이다 외길이야 위에서 열쇠를 먹고 내려가는거 아닐까? 아... 아... 뭐 있으면 혐인데 리얼 아 저것도 쓸 수 있어 함정으로? 하... 나 저거랑 싸우기 싫어요 진심으로 저딴걸 만들어놨어 기분 나쁘게 다행히 날 못본거 같다 회복 얼마나 남았어? 5초 하나 더 해 아 여기 만화석 있네 상태 이상이 출혈 상태 이상을 하는 모기 같은 느낌으로 안 들었나봐 생긴건 바퀴벌레인데 어 안오네? 아 너무... 꺼져라 싸게싸게 꺼져라 밟고 난 죽는게 너의 운명이야 잘가 이것이 사냥이지 아... 나가서 재료좀 가져올까? 나 이거 다이렉트로 가야되냐? 얘 시체 콤틀거리면 심장이 멎을거 같은데? 물약을 좀 사야겠어 물약을 좀 만들어야겠어 나무 없어 나무? 진짜 나무 갖고 다녀야되나봐 아 물이 있네 나 저 벌레가 마시던 물 마셔야 되는거네 하...C 극혐이다 진짜 광택제 있네 어 기름진 양치 좋은거죠? 체력을 상위 물약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거죠 메인캐라 그런지 쏠쏠하게 나오네요 아이템이 너무너무 내려가기 싫다 아 벌레 담근 물 아냐 아 딱 봐도 냄새나거든요 그쵸? 뭐 아니C 아니 아 잠깐만 내려가 싸우라는거야 나한테 저거랑? 아 너무 역겨운데 베레 하나 먹어 아 먹을게 별로 없다 얼마나 되냐 거기 이정도면 뭐 하나 더 먹자 먹을걸 내가 안가지고 왔나? 여행식량 먹어야겠네 이거 포 많네 물도 위에 있고 이거랑 싸우라는거 아냐 결론은 들어가긴 하냐 내 디디 이거 얘한테? 보석인데 얘는? 야 야 나 마우스 새거라서 잘된다고 같이 없다고? 나 뭐 걸려있는거 같은데요? 분노 왜 걸려있어? 나 왜 화났어? 아 무겁네 은근히 넣어놔 여유가 넘쳐 지금 원거리도 없는거 아냐 이렇게 잡으라고 만들었나봐 깜짝이야 뭐야 놀랐잖아 화살도 많이 준 이유가 있구만 아 근데 거슬려 저거 랜턴 아이씨 일어나라 로그는 안되냐? 왜 안되냐? 나와 어디가 어디가 방심하면 안돼 분명 또 있을거야 내가 이런거 한두 번 당해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려가면 그 순간 나오는게 있을수도 있어 로그 락을 좀 눌러놔 아 졸라 어두워 진심 랜턴 괜찮은거 맞지? 만화사막이라고 해요 물고기 있구요 아씨 저거 벌레 아니냐? 팔라듬이구나 자갈벌레 왕창 나온다 야 나무만 있어봐 뭐야 너 발타자로 벌 어 야 발타자로 죽었네? 문헌보관실 파괴하는거다 완전히 파괴하는게 불가능할 경우 최대한 오랜시간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된다 올드레반트의 대사인 알 즉 사살하라 복붙 사냥 모자리 써도 좋다 여자는 안된다 니사 얘기하는거죠 사악자를 잡아서 신문해라 그가 올드레반트의 입장을 지지한듯한 발언함을 사살하라 지지했나보네요 짐승들이 먹어치울 것이다 음... 번드우즈의 낡은 오두막으로 가야되고 엠메카르 남쪽 돌계단 근처에 있는 숲속 은신처를 전달하라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마 나 못 외운다고 아 물론 캐스트 슬롯에 넣어놨겠지 음... 아 다행이다 야 옷은 벗겨가자 야 돈 될 것 같은데 와도 되는거야? 뭐 막 나오는거 아니지? 극혐이야? 그런거 난 사용하고 싶어 낑기는거 더 사용하고 싶어 메인인데 낑길리가 없지 피버섯 야 좋은거 많이 나오는데 재료만 넣고보면은 오이 씨바 2 대 1이니? 아 왜 이렇게 빗 맞는게 많아 죽여 나 물약 없다 활 맞으면 안된다 지구력 없어 지구력 없어 지구력 없어 걸어서 화살 피해야돼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아 어디서 나타난거야 나무 없냐 나무 나무 있으면 중간은 가 나무 있으면 분명히 진행하면 더 적 나올거야 어른마녀 엔터를 먹게 해주지 진짜 개치사하네 전부 획득 써야되나 전부 획득은 쓰고 싶지 않은데 이거 철퇴가 잘 안먹어지네요 일단 걸러 굳이 먹고 싶지 않아 철검 인계철선 계속 주는거는 진짜 신의 한수다 저거 단수 하나는 안갈아지 아예 슬롯이 뜨지도 않네 철은 여기서 보충이 되니까 화살이 엄청 많네 일단은 하나 감아 야 이거 한숨 자야겠는데 니 사고 나발이고 여기서 죽으면은 너 진행 어떻게 되는거야 다시 내려와야 되는거야 많이 빠져있어 지금 맥스치가 어 길이 어 길이 아 야 전부 획득이냐 안되겠다 야 이거 고기 하나 갑시다 함정을 활용하라는 의도로 이렇게 만든거기 재료를 많이 길이 두군데죠 저쪽 아래가 있고 아까 나랑 못사워서 아쉬웠구나 더러운 짐승녀석아 개징그럽게 생겼네 야 방어하지 말아라 야 이거 안된다 판정이 안들어간다 판정이 안들어가도 꾹꾹이 때리는 것 봐 일을 못오나본데 일단 니가 있다는거는 다른건 없다는거겠지 싸워봐야겠지 걸음걸이가 좀 빠른가보다 아 너 딱 그 녀석과구나 새우 아야야 감옥 맺잖아 나 뭐하는거 흐으으으으으으으으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오늘 안 죽기로 했잖아 이제 야 뭐하냐 진짜 나 아 왜 안 굴러 생기기에 너무 징그럽게 생겨서 투지가 안싸워올라 지금이다 어 야 너 이리 올 수 있냐 야 없는 못오는 척했어 무섭게 아 씨 잠깐 잠깐만 대월 해결하자 지구력이 없어 총을 못사 지금 화를 아 왜 이렇게 바보가 됐냐 아 왜이러지 오늘 아무것도 못하는데 화살도 있고 그래 그래 침착하게 해 저 비주얼에 압도되면 안 돼 왜 안싸 얘 안싸 화를 아이키도 안통하는데 야 왜 안되지 키가 안먹히는데 어 키가 안먹히는데 왜이래 안돼 안돼 아무것도 어 아 공격이 안되는데 주머니 무게 때문인가 아이씨 뭐 어떻게 세모은거야 게임이 일단 죽여 일단 죽이고 생각해 어 일단 죽이고 생각해 어 뭐이래 이거 갑자기 사마귀 화강암 화를 못쏘는데 못쏘 아 돌아버리겠네 아이키도 안통하고 비키도 안통하고 무 가방도 못내려놓고 아니 왜이러냐 사마귀의 저주냐 뭐냐 됐다 혼란 때문이었나 아냐아냐아냐 활 못쏘 지금 화살이 있잖아 아이템키도 안 눌리 지구 일단 일단 건방으로 다녀 아 이해가 안되네 왜이러냐 활을 좀 세게 일단 처리나게 껐다 켰습니다 어이씨 뭐야 아 아 개놀랐잖아 아 잠깐만 Q로 바꾸고 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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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버그인가 아 나 이해가 안되네 아허 짜증나 안그래도 혜린데 지금 말 안그랗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